유쿠토도 시청자 여러분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 저희가 건강 잡고 가실게요 해봤는데 건강 잡고 가실게요 그럼 우리 유쿠토도의 친구들 우리 준비한 시간은 유쿠토도의 친구들 유쿠토도의 친구들 네 오늘 중국 팬분들이 보내주신 미션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닷세븐 만의 안무로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공격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평소 몸매 관리하는 나만의 비법을 좀 말해볼까요? 나는 그렇거든 약을 챙겨 먹는다던가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준다던가 하루 시작을 스트레칭으로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몸이 되게 가벼워 그럼 자주 그렇게 해요? 응 저도 그렇게 해요 평소 생활할 때 중간에 운동할 수 있어 만약에 TV 보거나 그럴 때 TV 보면서 크런치 같은 거 한번 보여줘야 돼 크런치 한번 보여줘야 돼 나 TV야 나 TV야 그래 그래 근데 오늘은 왜 저는 갑자기 운동 운동 좀 해야겠다 저는 로맨스 저는 그냥 먹는 걸로 조절해요 먹는 걸로 그냥 아침 밥 한 끼 점심 반 끼 저녁은 안 먹는 밥 먹는 이 정도로만 그리고 무조건 걸어다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거의 자주 쓰고 아 진짜데? 진짜데? 아니 아니 나 계단 맨날 가는데 아 그래요? 하나 하나 신경 써서 좋은 거 아 그래요? 네 그런 식으로 넌 관리하는 거 형은요? 특선이 형은 뭐예요? 난 물 마실 때 있잖아 항상 이렇게 약간 근데 그 도움이 돼 도움이 돼 너무 가볍잖아요 아니 큰 거 있잖아 워터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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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냉솔 냉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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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평소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조금 더 걷기를 많이 하고 이러면 10분만 해도 65칼로리가 소모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몸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많이 자주 움직여주는 게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을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해야죠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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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와 팔 두 팀을 기르기 위해서 팔 씨름만 한 게 없죠 첫 번째 팀은 네 막내 라인입니다 유겸이 팜뱀 자 그러면은 각자 각오와 어떤 플랜으로 이길 건지 봐주면 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봐줘야 되겠네요 아 오 하 네 네 한정 씨 무릎 꿇어주세요 할게요 자 할게요 자 준비 시작하면 해야돼 작하면 해야되나 작하면 해야되나 진짜로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시작 다닐 유겸 잘한다 유겸 유겸 잘한다 유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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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왜 그래? 자, 유겸이 승리! 방 안 먹었어? 유겸이 승리, 유겸이 승리, 유겸이 승리 잭슨과 영재 대결이죠 버텨, 버텨, 버텨 버텨, 버텨, 버텨 버텨, 버텨 이게 자신은 없어요, 잭슨이 형 근데 최대한 열심히 할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할게 나도 열심히 할게 ла 오, 방금 딱 이렇게 한 번도 발에 힘을 아, 근데 잭슨이 형 몸 진짜 좋아 영재아, 네가 여기서 이기면 비주얼에 힘이 다 갖는 거야 자, 갑니다 자, 이렇게 서로 잡아주시고 니 김 비 니 김 비 니 김 비 니 김 비 니 김 비 니 김 비 니 김 비 아유, 유유뉴. 아, 여유, 여유!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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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, 안 돼요! 어?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. 민기 미치면 안 돼! 민기 미치면 안 돼. 민기 이겨라! 민기 이겨야 돼! 비교해야 해! 비교해야 해! 비교해야 해! 형 리콘이 형 언제 힘 잘해? 비교해! 말도 안 돼! 아니야! 아니야! 지금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! 힘이! 힘이! 귀엽네! 우리 팀의 형들이거든요 이거 재밌겠다! 제가 동생들이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영재도 저 이겼으니까 막 형 제범 이기겠지 가볼까요? 네 가볼까요? 아 이거 진짜 제범이랑 처음 해보는데 잠깐만 이제 힘 푸세요 이때 힘 풀어야 돼요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해 먼저 힘 푸는다 세 시작! 세 시작! 세 시작! 제막 형! 제막 형! 제막 형! 박 형! 아! 완전 빠르게 지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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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와 다리 힘을 키우는 게임 바로 방석 위에서 손바닥 밀치기입니다 네! 저희 팀에서 소문 날 정도로 정말 허리 힘과 다리 힘이 좋다는 건 잭슨이지만 아! 아! 잭슨은 너무 조금 독보적이죠? 독보적이기 때문에 네! 일단 우리 마셜 아트킹! 마트! 예! 마셜 아트킹! 마셜 아트킹! 그 다음 우리 팔 힘! 영재! 아! 팔 힘! 이거는 방석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 힘과 허리 힘, 허벅기 이렇게 굉장히 힘이 줘야 돼요 가진비와 니김비의 전쟁이죠 자! 하시기 전에 눈빛 교환 한 번 할게 하나 둘 셋 자! 아! 아! 진짜 잘생겼다 말고 서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 번만씩 봐봐요 네! 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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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! 시작! 둘 다 빼네 둘 다 빼네요 빼네요 생각보다atched 으어얽 짧고 간결하게 팔 운동과 다리 운동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안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신곡 뭐죠? A A의 안무인데요 다리 힘으로 점프를 하고 팔로 그림을 그리고 손을 흔든 다음 가슴에 갖다 댑니다 팔 운동과 다리 운동 이렇게 딱 거쳐지는 허리 운동까지 허리 운동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아 다 있네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온몸 운동이에요 네 온몸 운동 자 하나 둘 셋 온몸 쓰여 있어 온몸 쓰여 있어 이렇게 해야죠 뭘 풀어주는 게 목이 뭐가 뭐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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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다 같이 노래 처음부터 한번 불러주세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? 처음에 손으로 그려요 그려요 팔로 인사를 하고 가슴에 갖다 댑니다 그와 동시에 점프를 하면서 다리 힘으로 점프를 하면서 허리 힘으로 박혀주는 거예요 한 발 알겠죠? 자 여러분도 보고 따라하세요 세이븐 에이에이 다 하는데 자꾸 숨겨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있о says TA가 뭐 дрph 다하는 데bbe 자꾸 숨겨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있어 에이에이 나를 보다 왜 눈을 돌려 다 뭔데 에이에이 중국 팬 여러분, 갓세븐이 직접 만든 이 안무 운동 어떠세요? 괜찮아요? 우리 유쿠투도에서만 볼 수 있는 갓세븐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. 저에게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알 수 있을까요? 중국의 팬들, 여러분, 여러분, 갓세븐, 우리의 리더. 네, 그리고 여러분의 유쿠투도에서만, 그리고 중국의 팬들, 꼭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! 안녕! 감사합니다!